자, 레즈로 유명한 시그마부스고요. 오우, 줌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제 조리개 조절 F2.0 까지 되고요 지금 앞에 거는 포커스 조리개에 따라 지금 모니터의 밝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신형 파나소닉 S1에 지금 시그마 렌즈 장착 상태고요 옆에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네요 카메라는 여기 지금 SR 렌트에서 대여한 제품으로 쓰고 있네요 엘마운트 렌즈 풀프레임인데 라이카랑 시그마 파나소닉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서로 협업 관계로 해서 소니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 리스와 대항하려고 지금 야심차게 출발하고 있죠 거의 시그마 라이카 렌즈계 거의 갑이 모여서 바디보다도 렌즈가 좋은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35mm 단렌즈 장착되어 있고요 모니터로 보시면 알겠지만 모니터로 보시면 알겠지만 135mm 1.8 렌즈 얼굴이 되게 초점이 잘 잡히고 배경이 지금 배경 흐림이 나타나고 있죠 배경 흐림이 나타나고 있죠 모니터로 있습다 anim성을 아니다 모니터로